전 교육과정 해외위수 12년 특례에 대해서 입시 일정별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9월 학기 기준으로 주요 대학 8개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기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는데 9월 학기는 전국에 8개 대학에 전형 10개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3월 학기는 전국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학기에 아주 한정된 대학들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학생들은 3월 학기가 본격적인 입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신 9월 학기에 넣을 수 있는 8개 대학은 3월 학기에도 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학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매우 많은데 여기서 8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대학들은 개별적으로 각 대학별 설명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기준은 사실은 물론 명문대인 것도 있습니다만 9월 학기에도 모집을 하고 또 3월 학기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에서 이 대학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3월 학기도 이 대학들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여기에 없는 나머지 대학들 특히 최근에 관심 있는 의대, 수의대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전공들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12년 특례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학기 기준으로 주요 대학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시 일정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 3월에 입학을 기준으로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달 중에 바로 한국생력평가시험이 있다. 즉, 한국생력평가시험을 못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2월 중에 시험이 있고 3월에 입학이 이루어지는데 합격자 발표가 9월 28일이에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어 인증이 준비 안 된 학생들은 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등록은 1월 중에 등록을 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9월 28일에 있으니까 1월까지 부모님들은 등록금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원서 접수는 6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 18일서부터 원서 접수해서 7월 12일까지입니다. 근 한 달 정도 가까이 원서 접수 기간을 주고 있어요. 다른 대학들은 7월 초에 불과 3, 4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미리 6월 18일서부터 해서 7월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류랑 추천서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8일서부터 7월 13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5일 정도 계속 서류랑 추천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12년 특례는 글로벌 인재특별전형 2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인재특별전형 1은 외국인 전형이고 2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월 중순서부터 7월 중순까지 원서 접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랑 그리고 원서 접수 준비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해외에서 국제학교 등 해외학교 졸업이 보통 5월 말 6월 초에 있으니까 바로 오자마자 6월 중순서부터 7월 초까지 원서 접수하고 서류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 준비는 그 이전서부터 훨씬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6월 18일서부터 7월 12일 기간 중에 넣기 위해서 학교를 6월 초에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준비하는 부분 것은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됐든 추천서가 됐든 다른 기타 서류 다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정리한다. 이런 느낌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다만 예술계와 체능, 예체능계죠. 예체능계 실기고사가 9월 6일 날 있으니까 원서 접수한 다음에 예체능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두 달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준비를 해주고요. 합격자 발표는 말씀드렸듯이 9월 28일, 9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합격이 되면 다른 부분 거 볼 필요 없이 한국어 인증시험이 준비 안 된 학생들은 한국어 인증시험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된 학생들은 크게 부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1월 중에 등록이 있으니까 등록 기간 잘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어 인증시험 없는 학생 2월 중에 한국어 인증시험 보고 3월서부터 학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5월 말 6월 초에 졸업을 하고 국내 와가지고서 6월 중순서부터 서울대 입시가 시작하는 만큼 졸업 후에 준비를 차분하게 해주면 됩니다만은 실질적인 서류는 12학년 2학기 내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 있으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학기에도 서울대는 12년 특례를 모집하고 있죠. 서울대는 두 번 넣을 수 있는 만큼 9월 학기 먼저 준비해 주고 그 준비가 미흡하다 싶거나 또는 합격이 안 됐을 때는 3월 학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원소와 서류 접수 잘 해주고 그리고 실기하는 학생들은 실기 준비도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3월 학기 기준으로 입시 일정별로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